정격 시사 2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이요. 대전 어느 지역입니까? 대전 유성구 갑입니다. 유성 갑. 그죠. 유성온천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유성의 남쪽인데요. 그래서 유성온천이 있고 유성오일장이 서는 곳이고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밭대, 국립대가 세 곳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네 그렇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셨는데 그러면 3선 의원. 네 이번에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금 깁니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쪽에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과방위 위원장 물망에도 오르시네요.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수나 나이 그동안의 관례보다는 전문성을 좀 중시해서 상임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지난 21대 때 4년간 제가 간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입건했을 때 여당 간사를 2년 했고 또 야당 간사를 2년 해서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ICT, 방송.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편안을 깨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함합형에 우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맡겨지면 잘할 자신도 있고요.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원장은 사실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 올라가게 되는 쪽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래 법사위의 성격이라는 것은 체계와 작구라는 약간 형식적인 것을 손보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상원노를 사거나 아니면 법안을 보이콧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지난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에서 맡았는데 실제로 법안 처리를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이 법안을 보이콧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건 결국은 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 통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1당이 만든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거하고 운영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 이거 포함해서 11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18개 위원회 중에서 의석수 대비하면 11대 7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럴 경우 법사 운영 또 과방위까지 포함해서 이 3개는 민주당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꼭 가져가야겠다고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그럼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 가지고서 또 아주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아마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들리는 얘기가 추미애 전 대표가 의장 추천이 실패하면서 법사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밝히기를 국방위원회 가서 일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떠도는 얘기들과 실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다. 그냥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김칫국 마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우선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그게 따라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순서상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회법은 아시는 것처럼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7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정도 여야 원내대표가 좀 압축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22대 국회는 법을 잘 지키면서 출발했구나.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순재익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있잖아요. 몇 시에 본회의가 열립니까? 오늘 2시 보통 본회의는 2시에 항상 열리거든요. 아마 여야 협상에 따라서 개의 시간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니까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한번 점검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총 소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저희들이 1시 20분에 의총 소집이 돼 있고요. 아마도 국민의힘도 의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개 2시에 본회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상하십니까? 예상보다는 사실은 이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마무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신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찬성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압도적인 여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가결 가능성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의사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일말의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권 쪽에서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거기도 낙천 낙순자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대체로 부결 전망들을 다들 하니까 부결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조성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21대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편지도.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박주민 의원이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정당을 떠나서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비단 해병대 특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도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호소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권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명의 의원들에 대한 여권 내에 이런저런 비판 그것도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계속 여당 소속으로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권 내에의 움직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보호라는 표현은 정치적 약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건 보호라기보다는 비호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병대원이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잘 규명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한 게 있는 것인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자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복잡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통령에 대한 보호회의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일종의 방증 아니냐. 이렇게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라기보다는 비호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집단적으로 몰락하게 될 아주 최악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권에 어쨌든 특검법을 둘러싼 균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를테면 상대가 균열되고 분열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좀 걱정하는 건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마도 이 사건 그 자체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재의결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특검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소신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과 1당과 2당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하고는 크게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21대 과제로서 마무리가 되고 22대는 새로운 당선자들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바뀐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원내대표에게는 조금 영향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21대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총선 직전에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원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상민 의원은 바로 옆주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특검 문제는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181명이 요구해서 표결해서 처리한 거거든요. 그때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당신들의 소신껏 저는 투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상민 의원은 좀 정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제안할 때는 정략적이지 않았고 지금은 정략적이라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요. 김영주 의원도 소신껏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는 21대로 끝나는 거고 22대는 구성원이 절반 가까이 바뀌어서 영향은 받겠지만 다른 국회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특검 제 의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들 보도를 하니까 그럴 경우에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당 공식 법안으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재발의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21대와 22대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면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연금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21대 국회 때 모수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면 22대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건 이제 구조개혁 문제를 집중해서 논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21대 국회 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2대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제는 넘어가고 사람은 바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성래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연금 개혁안 얘기도 바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몇 가지 큰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자고 여당에서 요구해서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국회에. 그래서 논의를 거쳤고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 여부만 남아 있는 것인데 그거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초에 제안하셨던 연금 개혁안. 그리고 여당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선 1단계 개혁을 하고 2단계 구조 개혁을 하자라는 제안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계산 이런 것보다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됐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자라는 저는 충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까지 화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미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정략적인 제안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한 달 전쯤에 어쨌든 최종적인 협상 끝에 결국은 결렬되고 결렬 선언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발언을 안 하다가 불과 21대 국회 폐회 며칠 남기고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또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 민주당 당내에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나서 몇 차례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당의 간사,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요.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나오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당내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래 의원은 1단계 모수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2단계 구조개혁 얘기를 여야가 의논해 가면 되지 않냐 이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제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거는 대체적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 또 여야 정치권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도 정부도 그렇고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구조개혁은 엄청난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또 직영연금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진안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선은 연금의 고갈 상태를 뒤로 미루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모수개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대로 일단 모수개혁을 우선 이게 너무 화급하니까 그것부터 하자는 건데 그걸 해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은 워낙 이해관계 상충이 많아서 이거는 영원히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차제의 모수개혁의 절박성을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패키지로 해야 어려운 구조개혁도 할 수 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21대 국회 연금개혁안을 처리를 반대하는 갑자기 동원된 논리고요. 그동안 계속 대통령실도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단계적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표결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걸 묶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3%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모아진 것이고. 여야가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소득 대체를 몇 프로로 할 거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안들을 우리가 받겠다고 한 거예요. 44%.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이라도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한일증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된 건데요.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3국이 같이 정상들이 모여서 어쨌든 동부가 동아시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역내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동의 현안들도 있고요. 그 현안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증 정상회의는 어떤 형태로든 정례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경제협력 문제도 있고 또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 중국의 태도는 대개 경제협력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아마 중국의 전방이 대중국 압박에 대한 돌파구를 열기 위한 의도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약간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죠? 그건 각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론 외교안보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우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각기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중심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엊그제께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약속을 기자들하고 지키면서 김치찌개도 하고 계란밭도 직접 만들고 했잖아요.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신다. 그런 거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언론인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는 존재지 서비스를 받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그런 건 사실 그래서 형식적인 쇼다 이렇게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질문이 자유롭게 오갔으면 참 좋았겠죠. 앞으로 그런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이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